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상큼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5월이에요. 5월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으실 겁니다. 행사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5월의 달이라서 꽃이 핀 아이들을 준비해봤어요. 꽃이 활짝 핀 아이들. 얘는 지금 파필라이스는 꽃이 활짝 펴가지고 초롱밭꽃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꽃은 아주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집가는 처녀 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강월봉랑 꽃이 막 필려고 지금 여기 머무를 맺고 있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5월이라 그런지 꽃들을 아주 많이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라울도 꽃이 이렇게 필려고 합니다. 초콜라인도 꽃이 필려고 하고 있고 꽃이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블루엘프. 이거는 이제 꽃을 보는 거라서 꽃을 보는 종류라서 이거는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우는 모습을 보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다육이들이 꽃을 예쁘게 피우긴 피우는데 이 꽃을 예쁘게 피우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작아져요. 이 꽃대로 모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가는 처녀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이 꽃때 때문에. 방울복란도 꽃을 보려면은 이 아이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밑에 아이들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꽃을 이렇게 폈는데 아주 예쁜 꽃이에요. 그렇지만 밑에 아이가 아주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밑에 아이가 이렇게 쫙쫙 걸어지면서 영향을 이쪽으로 빼앗기고 있어요. 이거 블루엘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초보자가 키울 때 이 꽃대를 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실 테고요. 그리고 또 초보자가 처음에 예쁘게 잘 골라서 예쁘게 잘 키우는 법 한 5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꽃대는요. 예쁘게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대를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아이, 다육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모두 얼굴이 망가져요. 막 벌어지거나 아니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 시집가는 처녀부터 꽃대를 잘라주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잘라줄게요. 소독된 가위로 잘라줍니다. 네, 잘라줄 때는요. 이렇게 바싹 자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1cm 정도는 남겨놔야 이 아이가 꽃이 더 이상 안 펴요. 이렇게 바싹 자르면 꽃이 또 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깝죠? 이거는 제가 너무 아까워서 물에 꽂아놓겠습니다. 꽃대 자른 아이, 여기 물에다 이렇게 꽂아놨고요. 여기다가 뿌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꽃대 여기 방울복랑 있잖아요. 이것도 방울복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예쁘게 피우기는 한데 이 밑에 아이들을 예쁘게 수영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것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방울복랑도 꽃이 피우는 거 잘라줬고요. 이게 수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 꽃이 꽃대가 나오면서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잎들이. 예쁜 잎들이 벌어지고 이거 오므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라울, 라울리도 잘라줘요. 이렇게 1cm 정도 남겨놓고 다 수영이 망가져요. 이게 그래서 잘라주는 겁니다. 초코 라인이 있잖아요. 이것도 잘라줍니다. 별로 꽃도 이건 예쁘지도 않은데 수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잘라주니까 깨끗해졌네요. 또 한 1cm 정도 남겨놓고 꽃이 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수영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므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꽃대 이것도 레티지아도 잘라주고요. 블루에프도 잘라줍니다. 이것도 이제 볼만큼 박두 때문에 파필라이스 꽃도 잘라줍니다. 수영들이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잘라줬고요. 이제 꽃은, 꽃대는 지금 다 잘라줬고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요. 처음 키우실 때 꽃대를 잘라줘야 하는 이유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처음에 사실 때 좀 이렇게 두터운 아이들 있잖아요. 입장에 두터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레이디스 핑거 아니면 파필라이스 이런 아이들 초콜라인 아니면 방울복랑 데비나 아메치스 라울 이런 아이들 이렇게 좀 입장에 두터운 애들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예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입장이 좀 얇은 애들은요. 좀 건강하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들 이런 오로라 같은 아이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블루애플 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밑에 입장을 자꾸 띄워줘야 되고 또 당인 같은 경우 이렇게 입마름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입장이 좀 두터운 아이들을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때 아주 건강한 아이들을 골라와야 돼요.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돼요. 좀 목대가 좀 형성이 돼 있고 좀 건강한 아이들을 골라오면 키울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꿀팁 키우실 때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드리고 싶어요. 물을 드리고 싶으실 때는요. 햇볕에 자주 내놓으면 좋겠죠. 자주 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예쁘게 수영이 잡힌답니다. 방울복랑을 보면은 이게 수영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심을 때 심을 때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럴 때는 큰 돌로 한번 받쳐줍니다. 요지나 이런 걸로 받쳐주기에는 여기는 좀 크잖아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이렇게 큰 돌로 받쳐줘요.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형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돌로 받쳐주는 방법 돌로 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좀 지울어진 아이들을 돌로 받쳐주면 돌이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또 모양을 형성을 하잖아요. 여기에 황한데 돌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도 되고 네 이렇게 돌로 받쳐주는 방법 요거 대비 있잖아요. 대비는 요게 좀 키가 좀 작으면서 요거를 좀 너무 늘어치지 않고 이렇게 받쳐서 키우고 싶어요. 가일꽂이 있잖아요. 가일꽂이 요걸로 제가 가일꽂이에다가 이렇게 가일꽂이 이름표가 굉장히 크면은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대비잖아요. 대비가 대비면은 이렇게 이름표를 요거를 작성을 해줘요. 대비 5월 4일날 분갈이 한 거 하면서 요기다가 또 이렇게 요게 이제 기울어진 게 좀 안 예쁘잖아요. 이럴 때는 요렇게 받쳐줍니다. 요걸로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큰 돌로 받쳐주긴 좀 그렇고 조그만 돌로 있어요. 다이소 가면은 요런 거 팔거든요. 이제 뭐 수경재배할 때 넣어도 되는 돌인데 요런 돌로 요렇게 조그만 걸로 밑에 받쳐줘도 좋아요. 요것도 받쳐주고 또 요렇게 받쳐주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거 예쁜 요지 같은 걸로 요렇게 받쳐주셔도 되고요. 요거를 꼬지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안 예쁘더라고요. 요런 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근데 요런 거는 요지 같은 거는 이렇게 꽂아 놓으면 모습도 예쁘고 요렇게 수영을 잡아줍니다. 예쁘게 예뻐졌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개발선인장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잖아요.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조그만 요지나 이런 걸로 받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커다란 요런 나무꽂이 요런 걸로 꽂아줍니다. 요것도 모양이 예쁘거든요. 나무 치고는 이렇게 받쳐줍니다. 처지는 곳에 요렇게 꽂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지지 않고 예쁘게 수영을 형상해가면서 이제 잘 예쁘게 크겠죠. 음 다섯 가지 방법 정도로 초보자가 요렇게 키우기 쉬운 방법 한 다섯 가지 방법 정도를 알아봤어요. 처음에 꽃대 잘라주는 법 두 번째 좀 입장이 두터운 아이들을 가지고 와야 키우기 쉽다는 거 이쁘게 키우려면은 햇볕에 자주 내놔아서 아이들을 모아모아 요렇게 예쁘게 몽실몽실 키우는 방법 요지라든지 아니면 꽃이 꽂는 그런 나무 막대기로 요렇게 수영을 잡아주는 방법 요런 방법 등을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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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